안녕하세요 승준아빠 입니다 어 이쪽은 산 인데요 어 몇달 전만 해도 너무 무성해서 이쪽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 밭을 개관 하셨나봐요 밭으로 쓰시려고 이제 일일이 손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농기구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개체가 아주 작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풀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 너무 작아서 모르시겠다고요 입 주변을 보면 이 하얀 가루가 묻어 있죠 네 바로 흰 명아주 입니다 이 붉은색 가루가 보이면 이 붉은 명아주라고 하죠 지금은 개체가 아주 작지만 가을이 되면 이 줄기로 지팡이를 만들 정도로 아주 튼튼해지는 녀석입니다 명아주는 굵은 줄기는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지팡이를 만드는데 이 지팡이를 청려장 이라고 하며 이 지팡이는 가볍고 단단해서 노인분들이 들고 다닌 게 좋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명아주로 이 지팡이를 만들어 사용하면 중풍이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내려오고 있어 명아주 지팡이가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비른 세비른과 함께 구황식물의 대명사 였습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에는 아주 좋은 식재료 였죠 입과 줄기에는 아스콜빈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고충제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명아주는 어디서나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풀로 여겨지지만 약재료도 사용되고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묻히거나 된장을 풀어 구울 끓여 먹을 수 있는데요 명아주의 어린수는 가루가 묻어 있어서 물로 씻어낸 다음 데쳐 먹습니다 또한 나물로 묻혀 놓으면 비름나물 처럼 보이지만 비름나물이 아니란 듯해서 대비름나물이라고도 불리고 있구요 민간에서는 입을 채취하여 건이 및 강장제로 사용하거나 해열 살균 등을 이용한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명아주는 암세포의 생성과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좋아서 항암 장용 및 각종 암을 내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장용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관을 막아 혈액이 잘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아주의에는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뇌졸중 심장 발작 동맥경화 고혈액 같은 심혈관 진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또 예로부터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명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명아주에는 노이신 성분과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소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요 속을 편하게 해주어서 위와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위염이나 장염 등의 위장 관련 질병들을 예방한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아주는 인효작용을 도와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이 명아주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시면 소변이 잘 나오게 되고요 몸은 붓기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아주는 살균작용이 뛰어나서 입안은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명아주 달인물로 양치를 하면 충치 예방 및 치통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명아주는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명아주 달인물로 두드러기나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씻어주면 피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력이 낮과지게 되는데요 명아주에는 비타민 B2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백내장이나 농내장 등을 예방해주고 안구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아주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게 해주며 심장마비를 예방해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명아주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쯤 채취해서 그늘이나 신선한 것 그대로 사용하며 입만 따서 그늘에 말렸다가 된장국이나 나물로 볶아 먹어도 되고요 연한 입과 줄기를 묻혀서 나물로 먹으며 미역을 같이 넣고 끓여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명아주는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입에 있는 하얀 가루는 꼭 씻어내고 사용하시기 좋죠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입과 줄기가 신선하고 부드러울 때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한 후 말린 약재를 1회 5-10g씩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주의사항인데요 명아주는 약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즙이나 생으로 복용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또 과다 복용하면 얼굴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적당량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명아주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흔한 풀이죠 아무데나 보여요 또 나이가 드시면 뼈가 약해져 걱정이신데요 명아주 효능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골밀도 감소를 예방해 주어서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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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